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하 22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하 22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의 시로다 아멘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다윗 인생 끝자락에서 부르는 그의 영혼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찬송 시에는 다윗의 전 인생이 고스란히 농축되고 응집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시간의 여정을 여과에 가면서 정제된 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삶이 응축된 영혼의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이 찬송 시를 10편 18편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10편 18편의 표제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르되 시 전체를 보셔도 그렇고 표제만 읽어도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맞춰진 인생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다고 할 때 전기를 쓸 때 자신이 이뤄낸 성취나 어떤 업적을 어떤 남다른 점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돌로 쓰러트렸던 사건이라든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큰 왕국을 이뤘다든지 언급될 만한데 다윗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 인생의 회상인데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 첫 시작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종은 주인을 모시는 존재이죠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주님을 모시면서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와 깊은 아픔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서 점점 커져 가셨던 것입니다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 나한테서 커져 가시고 그러다 나중엔 나보다 주님이 더 커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학식도 아니고 나의 경력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다 나의 약함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약한 그만큼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점점 비워져 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식일에 왜 일하십니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어찌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레가 가는데 어찌 바퀴가 굴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나는 갈수록 약해지고 없어지고 흐려지다가 마침내 주님만 가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1절이 넘는 긴 본문이지만 다 묵상하시면 우리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노래이시기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악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께 붙들린 성령의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나를 바위에 숨기시고 그렇게 나를 반석으로 붙들어주신 분이라고 나의 요새시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이시요 나의 망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슴에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찬양과 시가 영혼에 가득 넘쳐 흐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이 노래 전체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 봉독한 부분만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직면하시길 원하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시면 주님이 자신을 보이시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흠없이 온전히 행하는 자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이십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악한 자는 주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신데 그 거울은 우리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시는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울이십니다 그 거룩한 거울에 곤고한 사람 가련한 사람이 빛이 치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빛이이면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고 심판하시는 거룩한 거울이십니다 힘을 잃은 사람 곤고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든든한 땅이 되어 주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칠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만 자유로운 존재 사랑하는 존재 평화의 존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자가 섬세한 마음으로 타잘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만의 늪에 빠지곤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파괴적인 교만에서 사람 위에 서려는 이 어둠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악인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기 정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등불이십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어둠을 인간 존재의 어둠을 우리의 악을 몰아내는 등불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무언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두 발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력이 두 발을 잡아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두 발로 땅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눈으로도 무언가를 사물을 볼 수도 없습니다 춘천에는 예전에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불빛을 끄면 어둠 정말 어둠이 가득합니다 빛이 1도 없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거기선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반사된 사물을 반영된 사물을 우린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의 교만도 우리가 어떤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등불을 밝히시면 우리의 흑암은 물러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고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교만을 종결짓는 샛별입니다 다윗은 그 등불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암흑이었습니다 다윗은 흑암이었지만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벽을 곧 한계 상황들을 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길은 완전했고 진실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그 말씀으로 피하는 자 곧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10편, 18편과 99%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10편, 18편에 다윗의 이 노래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다윗이 맨 위에 한 문장을 새겨 놓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다윗의 노래 전체를 포괄해주고 최후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10편, 18편 1절의 말씀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을 모든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듣지 못해도 어둠에 갇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언제나 말씀 하나만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오늘날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없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